표콤도 너무 약하고 오 우리 제브라 블루님 2000원 감사합니다 아즈니 암호킹 6타 스쿠르 이후 샤이닝 잘 안 맞는데 티빈 나면 내가 6타 스쿠르 한 거 아이가? 그냥 ㅈㄴ 달려가면 됩니다 처음에 처음에 스쿠르 멀리 날린 다음에 그냥 ㅈㄴ 빨리 뛰어가야지 나도 좀 ㅈㄴ 빨리 뛰어가야 그래야지 샤이닝은 아이고 그냥 안전하게 오타하우스에 뭐할려고 힘들게 어차피 마지막에 데미지 보정이 있기 때문에 대충 해도 돼 솔직히 뭐 그냥 컷킥도 하면 그냥 바로 스쿠르 해도 별로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ㅈㄴ 쎄걸 아유 2타 맞으면 3타 합정인가 근데 벽에서 벽에서 뭐가 있지 벽에서 벽감기 괜찮은게 뭐가 있을까 아리킥 아리킥 손 아 아유 야 이거 합정인가 설마 왜 못맞지 야 벽에서 아리킥 손 많이 써야되겠다 야 벽에서 아리킥 손 많이 써야되겠다 근데 저거 다음에 스쿠르를 바로 써야되는데 아 스쿠르란다 1타람만 쓰는게 제일 나은거 같아요 1타람만 쓰는게 제일 나은거 같아요 오호이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이거 추억이 으아아아아아악 아로케 아아앙 어헤 이러면 벽으로 가네 야 오자다를 왜 이리 잘하냐 야 나도 하락 포진이었는데 내 하락보다 훨씬 잘한다 오우 쩔어 아머킹은 기본기지 잡기가 그래도 니나 이런 캐릭터보다는 잡기가 좋아요 아 레아가 뒤로 양발이고 나 이제 봤다 하단 흘리기요 그냥 여기서 짠발이 나올거 같다 그때 흘리는거지 근데 뭐 하단 흘리기는 못하면 안하면 되요 어차피 그것도 찍는거라서 괜히 하단 흘리다가 커킹 맞을수도 있는데 굳이 그건 안해도 되는거에요 하면 좋지만 안해도 돼요 아 이거 없나 옛날에 그거 오 야 연장 어떻게 피했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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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머키 그거 좋네 불스가 있으니까 중거리 딜이 괜찮은거 같아요 아, 교전이 원래 중거리에서 킹이 한 게 없었는데 별로 불 수가 있으니까 어, 이건 그건 좋네 아유 흳 아윽 아르듬 쉴드 쫄ation 어 어 Heeeek 아 아래킥 스매싱도 물나 안좋은거 같다 조금 더 이론 암 상공 Patternan 스바 э Gew k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흐 그렇지 썸네일만 보면 킹인지 암호킹인지 아무도 모른다 살살 좀 해줘 이 아저씨 하랑 존나 잘하시면서 내 하랑보다 훨씬 잘하네 알알알알 하자 가자 버스 아 이게 콤보가 오 야메룬다 이게 1타 맞으면 2타 확장입니까? 야 이게 괜찮은데 아흐 어어 말구가 호스팅 말구방송 이제 끝났나보네 모두 반갑습니다 야 말구방송 오래하던데 지금도 이제 끝났나봐 어 이거 확정이네 확정이야 미쳤네 어 말구야 소용돌이야 고마워 coincidence 하자 οπο 아으앞ıs 아으앞살 벽돌리기다 암호킹도 계속 해보니까 괜찮은데 승리 모션 괜찮은데 아 소원소피 말고 밤샜다고 근데 이게 맞아요 시청자가 많으면 힘이나 존나 피곤어 말고 소용돌이 보나마나 술먹방 했을까 얘가 역시 시청자가 많으면 또 물들어왔으니까 열심히 방송하는 사람 노져야지 아 애맞에는 입냄새가 안납니다 헛킹인줄 알았어요 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난민들 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킬 암호킹 아 또 2천원 감사합니다 제브라 블루님 비알 비알 스타일로 가야되겠다 이게 킹이 암호킹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이거 행 잡거든요 이거 어 이거 은근히 괜찮아 뭐야 이거 어 랠리어트 괜찮습니다 이게 행도 잡거든 연우아재님 3개 선물 감사합니다 팩트 엠로인 브레스 스멜 테러블 아닙니다 어 이거 벽에서 이거 괜찮다 자 이게 이지가 생겨갖고 괜찮네요 이지가 생겨갖고 뭐라고 해야되나 이거 중단중목 라고 해야되나 생각 söyled 탁 어야 쓰으으응 크루 9 파일 드라이버 암호킹 아우 시 시 어허 어, 이게 못萬 slowed 이지가 되니까 아암암에 밟아버롰 괜찮은데 내가 줄리아는 언제 나와요 뭐 조만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머더건 안해봤습니다 머더건 내가 안해봐갖고 별로 머더건 나한테 끌리잖아 근데 킹은 아머킹은 또 엠아지 하면 또 아머킹 해야지 머더 또 뭐 해봐갖고 기술 좀 알아야지 어엇 재개 아 이거 오케오케 알아서 어 괜찮은데 아머킹 저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샤말고 벽돌리기를 해야되네 어어 주도 에앵 에앵 어어 망했다리 암호킹은 타격이죠 완전히 기본기 킹은 연잡이고 오 이건만 아 이게 리치가 좀 많이 짧아진 것 같은데 아어어어 어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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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암호킹도 어 씨 연잡을 풀다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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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iers 아osh 뭐야잉 아머킥aa 시최소라는데 제가 쓴거 아닙니다 시에 하는데 시에 아머킥 allows 시에 하는거